너희..아 너희가 뛰게 돼! 아 난 뭔일이 이제 따라야 돼! 아이! 손동호!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간대 12살 차이! 네!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그깟 나의 숫자에 불과하겠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거 아니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짜야 오디기! 우리만 단체 투기해 오! 재미! 천재! 그러지마! 재밌는거 공유해야지 이런 정보화시대 우리가 뒤처지면 좀 곤란하잖아 저희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서 알죠? 아는 사람이야? 나 두부 아빠야 야! 왜 아까 편입하셨냐? 빨리 말 안했냐? 나 그냥 알바야 어머! 찌질이가? 완전 공들었네! 제대라도 아깝지 됐어 애들은 전 못보네요 두부 어머니 저도 믿어주세요 애들은 제가 다 압니다 이대로 두면 애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점에서 너희들이 찾는게 뭔지 믿고 있었던게 뭔지 전후반 90분의 축구연계에서 미세성과 학교를 토끼바이 갈리필까지 받던거 같은데 우리 예빈 사주러 가야돼 예빈아! 야! 손잡아! 뭐 예빈아! 선수들의 타움도 닦는 후보 홈수가 아니라 선수들의 타움도 닦을 수 있는 배치 멤버다 잡아당해 Rabbi 박수 부끼리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